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끼는 눈의 크기는 실제로 눈이 터진 군역 이 군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 눈썹 아래를 다 눈으로 인식함으로써 눈이 크더라도 눈썹과 눈이 가까우면 답답하거나 사나운 눈으로 느껴지게 되고 눈썹이 높으면 눈이 시원하게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년 눈 성형외에서는 눈이 터진 군역뿐만이 아닌 이 전택궁의 넓이도 이렇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위에 눈 위쪽에 전택궁 그러니까 상한검 수술에서의 전택궁의 고려 요소와 같이 중년의 하한검 수술 그 눈밑 성형에서도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름이 있고 없고를 그 동안과 노안으로 판단하는 경향에 있어서 하한검 성형 수술을 이와 같이 눈밑 주름이 하나도 없는 일자로 판판한 모양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 몸의 어느 부위도 이렇게 직선이거나 판판한 곳은 없기 때문에 뭔가 인위적인 눈밑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의 코를 보시면 코등 라인이 미세하게 굴곡져 있으면서 매부리 라인이 모이고 있는데 만일 실리콘과 같이 인공적인 구조물을 넣었다면 이렇게 퍼펙트한 일자 라인이 되어서 도리어 성형한 티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펙트하게 매끈한 눈밑 라인이 서양 성형외과 교과서의 수술의 전형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애교살을 오리엔탈 프리타살롤이라고 하여 백인에게는 없는데 일본, 한국, 중국 등의 일부 동아시아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눈밑 주름이라고 하여 이러한 주름이 안지도록 하한검 수술을 하여 왔습니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서양인에게서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눈밑 S라인이나 애교살에 대한 개념이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성형외과 교과서적인 눈밑 성형수술에는 눈밑 주름을 없애는 작업은 있지만 애교살이나 자연스러운 눈밑 라인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바로 하한검 성형수술하고 나서 눈밑 주름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애교살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왠지 인상이 강해 보인다고 호소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화된 눈밑 주름을 보면 울퉁불퉁 굴곡진 하한검을 대림질 하듯이 주름 제거술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왼쪽과 같은 눈을 본다면 어? 나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뭘 해야지? 하고 잠시 헷갈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왼쪽의 여성분이 중년 여성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상한검과 하한검 중에서 상한검 비율 즉 눈썹에서부터 눈까지의 전태궁이 좁아져 있으면서 왼쪽 사진에서는 잘 눈치채지 못하겠습니다만 오른쪽 사진에서의 노란 타원형 부분이 살짝 융기된 것으로 보아 40대에서 50대로 보이겠습니다 이 두더지 잡지게임에서 요 놈 나오기만 해봐라 하는 것처럼 바로 요 부분이 조금만 도드라지는 모습만 보여도 성형외과 전문의에게서는 이러한 해부학이 상상이 되기 때문에 눈밑 노화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를 근거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많이 늙지도 않았는데 눈밑 주름이 신경 쓰이는 경우 이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그 눈밑의 정교한 해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그런 하한검 수술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